저작권 그거 상관없어요? 상관없어요 틀어요 아리랑 아라리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변공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서울의 소리 정변공 기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 제이컴퍼니라고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금 여러분 라이브로 지금 서울의 소리와 제이컴퍼니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 최초로 해외에서 여러분들 집회하시는 게 한국에 지금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쨌든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시죠? 윤석열 6월달 안에 분명히 끌어내려질 겁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파지인 독일에서 이렇게 한국을 걱정해 주시고 윤석열 탄핵을 외쳐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2분기 안에 윤석열이 탄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 네네 마이크 하나 더 주세요 네 제가 짧게 짧게 얘기할게요 저, 지금 한국에 있는 활동을 보며 지금 한국에 있는 데, 윤석열의 일정입니다 지금 이미 발전을 통해 주신 분들께요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의 이лыб게도 도착했을 때 지금 한국에 있는 상황이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상황이 Live independ인데 지금 바로 앞서 Taiwan과 헐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의 소리에서 윤석열 마누라인, 영부인이라고 하죠, 김건휘 또는 줄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. 명품백을 영부인이 선물받은 거 알고 계시죠? 네,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명품백을 선물받은 영부인이 네덜란드부터 사라졌습니다. 네, 그런데 그 줄리라는 영부인인 그 여자가 이 독일에서 바로 독일에 와가지고 짠 등장하면서 자신의 그런 뭐랄까 행보를 알리려고 했었습니다. 그런데 안 왔죠. 왜 안 왔는지 아십니까?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회한다고 해서 도망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집회하는 게 정말 대한민국의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윤석열 순방 때 네덜란드도 갔었는데 그때 한참 한국에서 디올백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디올백 매장을 정전시키고 그 앞을 차로 가렸어요. 네, 그리고 한국에서 윤석열과 김건휘가 매일 저녁으로 가렸어요. 사실 부부 싸움을 하느라 출근도 늦게 합니다. 한 60번 출퇴근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그 중에 글쎄, 제대로 출근한 게 딱 2번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면은 서울에서 윤석열 집 근처만 가도 경찰들이 저를 따라다니고 사찰하고 면허도 취소시켰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만해야 되겠습니까?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계속 싸워야 됩니다. 제 마지막 말은 여러분들 자부심 가주시고 전세계 최초로 독일 베를린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집회가 생중계되고 있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힘을 얻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하고 윤석열 하면 판액, 김건휘 하면 구속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. 윤석열, 김건휘, 감사합니다.